안녕하세요. 오아시스쿠바 SQ편을 진행을 맡게 된 연수서울특과 김재윤 원장. 네. 서울H과 전희석 원장님입니다. 원장님, 1편 MC 영상을 혹시 보셨나요? 아, 네. 김용진 원장님이랑 나규현 원장님이 하신 거 봤는데 그 두 분이 너무 잘해주셔서 부담감이 매우 큽니다. 걱정이네요. 아, 네. 저희도 1편 못지않게 무사히 잘 촬영을 마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제품 한번 살펴볼까요? UV 액티베이터 스쿠바입니다. 스쿠바의 구성품은 본체와 전용 키트, RFID 카드, 어댑터와 전원선, 그리고 사용 매뉴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어댑터를 본체 뒤에 연결하고 전원 스위치를 켜면 로딩과 함께 작동을 시작합니다. 로딩이 끝나면 RFID 카드를 삽입하라는 음성 안내와 문구가 보입니다. 카드를 넣어주세요. 이제 동봉되어 있는 RFID 카드를 삽입하고 스쿠바를 사용할 준비를 마칩니다. 다음으로 키트 구성입니다. 키트는 픽스처 드라이버와 홀더가 있습니다. 픽스처 드라이버는 레귤러용 M2.0 드라이버가 3개, 네로우용 M1.4 드라이버 1개, 그리고 홀더 2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제 픽스처를 스쿠바에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픽스처에 맞는 드라이버를 선택하고 픽스처의 스크류 홀에 드라이버를 체결하여 꺼내어줍니다. SQ는 앰플의 하부 시에 홀딩 기능이 되어 있어 드라이버 체결 시 픽스처의 회전을 방지하여 체결이 쉽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앰플의 홀딩 기능이 없는 임플란트를 사용 시에는 홀더를 사용하게 됩니다. 먼저 픽스처 식립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픽스처를 꺼냅니다. 홀더를 사용하여 픽스처를 잡은 다음 드라이버를 제거합니다. 그리고 스쿠바 드라이버를 체결해주고 홀더에서 분리한 다음 UV 조사를 위한 준비를 마칩니다. 스쿠바는 모션 센서로 모든 과정을 작동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센서가 모션을 인식하면 녹색빛으로 변하고 트레이가 내려옵니다. 체결된 픽스처와 드라이버를 트레이에 올린 다음 센서의 손등을 갖다 대고 푸른빛이 나올 때까지 기다립니다. 음성 안내와 함께 트레이가 닫히고 조사를 시작합니다. 조사 장치를 진공 상태로 만들기 위해 5초의 시간이 필요하며 UV 조사 시간은 10초면 충분합니다. 조사가 끝나면 자동으로 트레이가 내려옵니다. 이제 픽스처를 꺼내어 사용하면 됩니다. 모션 센서 기능뿐만 아니라 터치 스크린으로도 작동이 가능합니다. 동일한 픽스처의 친수성 테스트입니다. 왼쪽의 스쿠바를 사용한 픽스처가 월등하게 친수성이 좋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할 제품은 스쿠바 SQ인데요. 원장님, 스쿠바 SQ가 어떤 제품인가요? 사실은 임플란트를 우리가 설명하지 못하는 지점들이 좀 있죠. 왜냐하면 소프트 매로븐이라든가 아주 지비아를 많이 해서 실패하는 경우라든가 혹시 그렇지 않더라도 원인을 알 수 없는 실패들이 종종 나오고 있죠. 그래서 어떤 우리가 많은 노력들을 해야 되는데 그것 중에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표면을 친수성으로 바꾸는 작업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역사적인 얘기는 너무 기니까 어쨌든 지금 이 덴티스에서 나온 스쿠바라고 하는 것은 UV 라이트를 통해서 우리가 하이드로카본, 탄화수소라고 하는 거죠. 그걸 제거를 함으로써 약간 친수성으로 바꾸게 하는 것인데 이런 것에 대한 것은 우리가 임상적으로 한번 적용해 보려고 하는 거죠. 이번에는 우리 김재현 원장님께서 준비한 임상 케이스를 보면서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쿠바는 SQ UV 액티베이터의 줄임말인데요. 제가 논문을 하나를 찾아봤는데요. 서울대에서 2019년도 머트리얼즈에 실린 논문인데 레빗의 TBI에 실험을 해서 우리가 10일째와 28일째를 비교를 했는데 초기 단계인 10일째는 UV를 쬐는 부분이 SLA 서페이스보다 조금 더 어쨌든 BIC라든지 BA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유리한 것이 관찰이 됐고요. 그런데 너무 이쪽에만 포커싱을 보이기보다는 제가 좀 관심 있게 본 것은 어쨌든 임플란트 표면이라는 것은 하이드로포빅한 표면이고요. 물방울이 논문상에서도 저렇게 맺혀있고 우리가 직접 실험을 하더라도 똑같은 현상이 벌어지는데요. 그런데 저와 같은 임플란트를 바로 입안의 블러드에 노출이 되게 되면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왼쪽 사진을 보시면 제가 종이컵에 물을 따라놓고 그냥 굴러다니는 픽스치 하나를 떨어뜨려 봤는데 저와 같이 기포가 트랙이 돼 있어서 저와 같은 현상이 입안에서 벌어지면 만약에 저 기포가 잡혀있는 부분들은 뼈가 안 차고 문제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에 좀 더 포커싱을 맞춰봤고요. 그래서 제가 UV 액티베이터를 사용을 하고 스쿠바를 사용을 하고 나서 얼마나 친수적이 됐는지 수술 중에 테스트를 한번 해봤습니다. 어쨌든 UV가 액티베이션이 되게 되면 저와 같이 하이드로포빅한 표면이 3D칸 표면으로 바뀌면서 저와 같이 잘 따라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환자를 제가 20번대랑 30번대를 수술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골 상태는 크게 나쁘진 않았고 37번만 버커를 약간 GBR만 해야 되는 되게 간단한 케이스였고요. 수술 영상은 간단하게만 보겠습니다. 미션을 넣고 플랩을 간단하게 걸고요. 마찬가지로 5.0의 8mm 픽셔를 심기 위해서 6번 자리에 먼저 스쿠바를 이용해서 UV 액티베이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어시스트의 도움 없이 숫자의 손만으로도 자동 인식이 되어서 기계를 작동시킬 수가 있고요. 아까 봤던 영상이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엔진에 연결을 해서 식립은 간단하게 진행을 할 수가 있고요. 액티베이션도 굉장히 잘 돼서 하이드로포빅한 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잘 들어갔고요. 여기는 목공이 충분해서 랩스 컨트롤만 충분하게 해서 마무리를 지었고요. 이렇게 해서 이거는 식립한 다음에 시트를 찍은 영상인데 위치나 이런 거는 다 괜찮아 보이고요. 그래서 R6 수치를 측정을 해봤는데 36번 같은 경우에는 UV 액티베이션을 시킨 픽스처인데 조금 부족한 수치에서 70%에서 70%에 약간 부족한 수치에서 사실 80만 넘은 로딩이 가해질 수가 있는데 90이나 90도 굉장히 높은 수치가 나왔고요. 마찬가지로 37번 같은 경우에도 80이라는 준수한 수치에서 약간 더 올라왔는데 크게 의미는 없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UV를 쨘 픽스처가 조금 더 R6 수치면서 유리한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하이드로포릭하게 바뀌었다는 말의 의미가 아마도 그 BIC가 정말 올라가지 않을까 싶어요. 그죠? 저희가 옛날에 어떤 실험을 해보면 D1번이나 D2번도 BIC가 보통 한 70%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BIC가 D4번 같은 경우는 15%가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데 그 BIC가 어쨌든 80, 90, 거의 100에 육박할 수만 있다면 상당히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조금 더 히스토로지컬 리뷰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전희성 원장님이 준비한 케이스를 보면서 리뷰를 좀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김재현 원장님께서 일단 포인트를 다 집어 주셨기 때문에 저는 그냥 몇 가지만 좀 리뷰만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스쿠바의 본질은 우리가 UCL의 오가와 교수가 읽었던 Photo Functionalization이라고부터 표현할 수가 있고요. 어쨌든 여기에 대해서는 약간의 호불호가 있고 약간 논란의 여지가 있긴 하지만 중요한 것은 확실하게 하이드로필리칸 서비스로 바뀐다는 게 중요하죠. 지금 보면 오른쪽 두 개는 스쿠바를 쏘지 않고 제가 측정을 했고요. 왼쪽 두 개는 스쿠바를 쏘고 측정을 한 것이고요. 이것은 아주 소프트한 본이죠. 왜냐하면 상악동을 먼저 인식을 해놓고 했기 때문에 두 번째 케이스는 발치 후 즉시 식립인데 동영상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위아래 두 개씩 4개의 인플란트에 스키 임플란트로 식립을 하였고요. 이 중에서 스쿠바를 쏜 것과 스쿠바를 쏘지 않은 것을 비교를 해놨습니다. 여기서 왜 이 앞쪽 스쿠바를 쏘냐 하면 여기는 지금 GBR이 굉장히 많이 들어간 부분이고요. 보면 뼈가 굉장히 많이 녹아있었고 여기를 지금 GBR을 다 마무리를 해서 제가 이런 식으로 지금 하나 한자의 동일한 상태에서 두 개를 비교를 하려고 했던 것이고 데이터는 지금 많이 나와있지만 최종 결과가 안 나왔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케이스도 역시 두 개의 인플란트를 심었고요. 여기도 한쪽은 스쿠바를 쏘고 한쪽은 스쿠바를 쏘지 않은 상태입니다. 어쨌든 이러한 데이터들이 나와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 이 환자 역시 제가 세 개의 인플란트를 심었는데 두 개의 스쿠바를 쏘았고요. 쏘지 않은 상태입니다. 상악동도 마찬가지죠. 이거는 지금 상악동 양쪽을 다 제가 거상을 해냈고요. 지금 요 사이러스 브라우팅을 잠깐만 좀 볼까요. 지금 보면 지금 상악 제가 측방 접근을 해서 지금 레트로 윈도를 만들었고 하나는 쏘고 하나는 쏘지 않고 그래서 동일하게 어쨌든 제가 세 개의 에스쿠 인플란트를 싱립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각각은 다 전부 멘토 수지를 측정해 온 상태입니다. 지금 보면 이렇게 두 개가 들어가 있고요. 이 상태에서 하나는 스쿠바를 쏘고 하나는 쏘지 않은 상태 그리고 하악도 마찬가지죠. 여기도 지금 제가 이런 식으로 구성을 다 해놨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사실 김원자인들 느끼시겠지만 결국 어려운 게 텅 빈이 탁뼈 같은 게 좀 어렵죠. 사실은요. 그 다음에 이제 GBI를 많이 한 경우가 어려울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이러스의 잔존수치곤이 아주 얇은 경우 이런 경우에 대한 어쩜 더 깊은 얘기는 좀 더 향후에 어떤 오아시스 이 웨비나를 통해서 한번 좀 다듬어 보도록 하고요. 일단 이 스쿠바에 대한 얘기는 좀 더 정밀한 분석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지금 결과가 거의 나오고 있어요. 이거 하나를 잠깐 좀 보고 마무리 좀 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양측에 SQ 임플란트를 심었고요. 이쪽에서 제가 미리 수술 후에 직후에 지금 멘토 수술 측정을 했죠. 오른쪽은 스쿠바를 쏘지 않은 것 지금 80일로 나오고 있고요. 왼쪽은 스쿠바를 쏘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67부터 시작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오른쪽은 사실은 좀 더 깊게 들어갔어요. 제가 깊게 들어간 이유가 이 스쿠바의 어떤 효과를 좀 더 정밀하게 살펴보려고 했던 것이고 지금 제 전자차트를 좀 보면 여기에 지금 UV를 쏘던 쪽이 좀 낮게 시작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게 이제 두 달 정도 돼서 올라간 수치를 보면 UV를 쏜 쪽이 67부터 시작해서 75, 82까지 올라가고 있고요. UV를 쏘지 않은 쪽은 거의 처음에 70대 80이었는데 그거는 거의 85로 끝나는 거죠. 어쨌든 SQ라고 하는 임플란트가 좋기 때문에 다 올라가고 있긴 하지만 UV를 쏜 쪽이 67부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똑같은 시기에 거의 82까지 올라온 걸 보면 확실하게 어떤 초반의 골반은 좀 더 나은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오늘 뭐 시간 이상 너무 많은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저는 뭐 인상가이기 때문에 이런 걸 좀 살펴봐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몇 초간의 UV조사가 의미가 있는가 이것도 우리 김원장님이랑 제가 좀 더 정밀한 데이터를 만들어서 어느 정도 지금 10초로 지금 되어 있는 거죠? 네 10초로 지금 뭐 시간상으로 아주 좋은 수치이긴 한데 조금 더 길게 가는 게 좋을지 아니면 좀 더 짧게 좋을지를 좀 더 정밀하게 한번 추적을 해보려고 하고 있고요. UV를 조사한 다음에 어느 정도 있다가 심립하는 게 의미가 있는지도 한번 검토를 해볼 생각이고요. 그리고 이 곤류척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는 결국은 몇 가지 상황이 있을 겁니다. 아주 텅 빈 뼈라든가 그 다음에 숏 임플란트에도 중요한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워치 GBR이라든가 잔전치형 1mm 정도 되는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올해 하반기 중에 한번 조금 더 정밀한 데이터를 갖고 한번 얘기를 해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오늘은 스쿠바 SQ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스쿠바를 사용을 하게 되면 어쨌든 초기의 볼 반응이 좀 더 좋은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었고 뭐 최종 수치도 미세하게는 하지만 좀 더 스쿠바 쪽이 좋은 걸 볼 수가 있었고요. 또한 이용이 되게 불편하다면 사실은 되게 꺼려지게 되는데 굉장히 조여서 놔두고 다시 한번 가져와서 넣는 데까지 불편함 없이 잘 사용을 할 수가 있어서 좋은 제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은 오아치스 다음 편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